황금기 맞은 국산 자가주사 제형, SC라고 하죠. 글로벌 바이오업계가 탐내는 셀트리온 알테오젠 기술. 이게 지금 여러분 전세계의 SC, 자가주사 제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몇 개일까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첫 번째 셀트리온, 두 번째 알테오젠, 세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할로자임입니다. 약간 결이 달라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SC를 만들었죠. 존스렌 존슨도 실패한 자가주사 제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플랫폼, 기술 수출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머크의 키트르다, 정맥주사 제형을 자가주사 제형으로 바꾸면서 기술 수추를, 예전에는 비독점인데 독점으로 바꾸면서 잭팟을 터뜨렸죠. 그리고 아직 몇 군데, 두세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 할로자임도 알테오젠과 결을 같이 해요. 기술 수출하는 업체인데, 지금 할로자임이 시가총액이 5.01빌리언, 50억불 정도고요. 할로자임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알테오젠 보다 약간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게, 할로자임의 자가주사 제형 기술 특허가 언제 만료가 되느냐? 2030년이에요. 그러면 정맥주사형으로 가지고 있는 빅파마,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할로자임이랑 할로자임의 플랫폼 기술을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면, 올해가 2024년도인데, 임상하고 허가 내고 하면 3, 4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4, 5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빨라도 그죠. 반면에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 특허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알테오젠의 앱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가주사 제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특허가 2040년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바이오심뮬러 셀트리온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키트루다 전세계에 지금 휴미라를 밀어내고 휴미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심뮬러가 많이 나와서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판매에 1위를 했던 약인데 그걸 밀어내고 키트루다 면역항암제가 정맥주사용으로 2040년 계속 1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연평균 한 20%씩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30조 그래서 1, 2년 후에는 한국돈으로 한 40조까지 이 매출을 머크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크 전체 총액 매출 중에서 무려 그 한 종목으로 한 의약품으로 4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인간 할로에다 변형을 해서 알테오젠, SC제형을 만드는 거고 어찌됐든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기술 수출인데 셀트리온은 또 결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셀트리온은 SC제형이 알테오젠과 할로자임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단백질을 망가뜨리지 않고 자가주사 제형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은 특이하게 기술 수출에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만든 약을 SC제형으로 만드는 자체적으로 약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셀트리온이 알테오젠보다 할로자임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곧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램시마 SC를 바이오 시밀러로 칭하지 않고 바이오 베타로 신약으로 FDA에서 승인을 내줬고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2월 말에 출시가 됐고 3월 초까지 초도 물량이 갔죠. 이거는 이미 램시마 SC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World Wide Real Data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환자가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가서 정맥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등록하고 의사 기다리고 그 매드, 침상에 누워서 정맥주사 꼽고 한두 시간 맞고 또 조금 경과 보고 하면 서너 시간은 그냥 가죠. 그거를 집에서 주사기로, 준비된 주사기로 2주에 한 번씩 투약을 하면 5분 이내에 끝나죠. 그러면 환자들이나 병원에서 어느 걸 더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가 주사 제형은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기를 맞은 거예요. 셀트리온이 특히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죠. 그 성적표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 3분기 실적부터 그러면 언제죠? 11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렇죠? 3분기 실적부터는 정확하게 2분기에는 조금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 3분기부터 대형 미국 PBM사의 등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처방이 되는 3분기부터 데이터가 나오면 어? 얘네도 진짜네? 진짜네?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황금기를 맞는 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그건 누구도 몰라. 석구영 님과 명기 님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50만 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온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황금기를 맞은 거야. 그거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주이고 그러니까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